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라고 안대세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젊음을 위하여 안세림과 야챈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신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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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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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님. 안녕. 호주 100대의 골프장입니다. 인정도만 해도 이쁩니다. 우리는 제랄톤 4개월 멤버로 리시프로컬 멤버이기 때문에 공짜로 칩니다. 인정도만 해도 이쁩니다. 인정도만 해도 이쁩니다. 인정도만 해도 이쁩니다.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다. 라고 홀로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겸손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겸손해지고 이제 퍼스로 떠나갑니다.